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가 구청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.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최연일 구청장은 먼저 주재현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연임 임원 및 신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 이어 주재현 수석부회장 주재로 총회가 진행됐습니다.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는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, 부회장 선임,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. 최구청장은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가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, 건강, 미래, 현안들을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중심이 되어달라며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의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